여러분의 바둑에 화담을 해주시고 이어서 우리 풍미 여러분의 주인공 우리 이유영 지금 입장하고 있습니다 부대 중앙에 위치해 주시고요 먼저 왼쪽 끝부터 신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끝부터 우리 11시 1시 대회초부터 이렇게 될까요 내 신선을 오른쪽까지 오르보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인상과 03축편드라마 두 분의 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과연 이 신공이 될지 이해가 되세요 가운데 왼쪽 끝부터 여기가 뒷부분을 담요 이렇게 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래쪽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